지상의 양식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앙드레지드가 사막을 찬탄하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 제가 구글에서 알제리 사막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미지들이 쭉 나오더라구요 바위산도 있구요 기암 괴석들도 많고 여러분 이런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진짜 사막이라는 곳이 참 우리가 볼 때 척박하기만 한 것 같지만 이렇게 그쵸 아름다운 것도 있구나 그쵸 그래서 사막 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 이라고 하면요 일단 사막이 상징하는게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이 사막 사막이라는게 그쵸 사막이 일단 사막은 일단 죽음의 한복판에 죽음의 한복판에 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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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사막은 거대한 죽음의 땅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쵸 죽음의 땅 그런데 여기에 군데군데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여기는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삶의 그쵸 삶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죽음 속에서 삶이 아주 도드라지는 그러한 지형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안드레지드가 죽음을 배경으로만 해서야만 삶이 도드라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딱 맞는 지형인거죠 그쵸 그리고 또 여러분 인간은요 사막이 있으면 사막이 내리쬐는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빨리빨리 건너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멈춰 있다 멈춰 있다 정지에 있는 것이 무슨 바로 곧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요 그쵸 바로 이것이 앙드레지드가 항상 자기가 강조하는 그쵸 노마디즘 노마디즘에 그와 딱 맞는 지형인거죠 노마디즘은 뭐냐면 유목민주의라고 하죠 유목민주의 그니까 그 어떠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쵸 그러한 그 어떤 그러한 곳을 이제 그러한 사상을 노마디즘 이라고 하는데 이게 앙드레지드는 이렇게 모험을 하고 그쵸 어딘가에 안주하지 말고 그렇게 살 것을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작합니다 나는 보았다 여러분 나는 보았다 라고 계속 이렇게 낙회로 나오는데 이거 전장에서 나왔던 린세우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리스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무슨 신화의 어떤 존재가 있죠 항상 어떤 것을 뚫어지고 살펴보는 존재가 린세우스인데 지금 다시 그런 그 시각적인 것을 강조하는 지금 그 린세우스 모드 이른바 그쪽에 지금 몰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루 어른거리는 염수호 위에 흰 소금발이 덮혀 수면처럼 보이는 코스 여러분 이거 그 이제 볼리비아 였나요 그 우윤희 사막 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 보면은 염소 염수호 그 저기 그 예전에는 바다였는데 쭉 이렇게 이렇게 지형이 올라오면서 그쵸 그러면서 그 태양빛으로 인해가지고 소금밭이 확 깔려가지고 그래서 그 소금밭이 하도 투명해 가지고 그 위에 하늘을 반사해서 마치 하늘 위에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지 그런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네 쪽빛 하늘이 반영된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그쵸 여러분 거기에 반사 되죠 그쵸 바다처럼 푸른 염수호 그쵸 그러나 자욱한 골풀 그쵸 이렇게 무슨 어떤 듬성듬성하게 그쵸 이렇게 건조한 곳에 자라는 풀들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좀더 저쪽의 무너져가는 편암석의 절벽은 무엇이며 여러분 아까 전에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 암석이 있었잖아요 그쵸 붕실 떠 있는 저 배들의 모습 이거 뭐 신기루 같은 것도 보이나 보죠 그리고 좀더 저쪽의 붕전 같이 생긴 것은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초현실적인 풍경이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신기루 같은 것들 때문에 헛꽃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 잖아요 그쵸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보시면 그 이 하늘을 비롯해서 지상의 것을 반대로 비추면서 그쵸 그러면서 굉장히 초현실적인 지금 그런 광경을 지금 이렇게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염수호 염수호 기슭에서 풍기는 냄새는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쵸 냄새가 그쵸 소금냄 짠 내웃죠 더 뒤섞여서 그쵸 무슨 소금이 섞인 것인지 쓰라린 쓰라린 끔찍한 진흙탕이었다 그쵸 소금기가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막 소금기에 오래 노출되면 막 피부가 짓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거 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보았다 또 나는 보았다 또 반복되죠 이렇게 나는 보았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후각적 이미지 같은거 그쵸 이런게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쵸 아침 햇살을 받아 아마르카두의 산들이 장밋빛으로 변하면서 마치 불타고 있는 무슨 물질 같아 지는 것을 여러분 그쵸 이렇게 이렇게 사막에 산들 이런것들이 그쵸 화염 처럼 보이는거 여러분 어 그 잠시만요 네 일단 여러분 아까 전에 이거 그 우윤희 소금 사막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그쵸 이렇게 하늘을 완전히 여기가 지금 바닥 바닥이 물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소금 밭으로 사막처럼 되어있는데 여기가 지금 다 비춰 가지고 마치 그쵸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죠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이게 우윤희 사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요 여러분 실제로 중국에 있는 화염산 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화염산 여기가 타클라마칸 근처에 그쵸 중국에 있는 위구르 신장 위구르 쪽에 있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산이 진짜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생긴건 알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지형들이 많죠 사막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타고 있는 무슨 물질같이 보인다 산이 그거는 또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자 또 나는 보았다 또 되풀이됩니다 바람이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모래를 불러 일으켜 오아시스를 헐떡이게 하는 것을 자 바람이 오아시스를 헐떡이게 한다면 오아시스에 비친 그런 어떤 오아시스 물결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그 안에 비친 풍경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오아시스는 폭풍후에 허우적거리는 배와도 같았다 폭풍으로 뒤집힐 것만 같았다 그니까 엄청 그거구나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는 거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물이 그냥 막 뒤집히네요 그죠? 그리고 작은 마을의 거리 거리에서는 빗썩 마른 벗은 남자들이 열병의 지독한 갈증에 못 이겨 몸을 뒤틀고 있었다 견디기 힘든 그런 그죠? 폭염 속의 어떤 남자들의 무기력함 이런게 좀 보이네요 보았다 또 그죠? 형편한 길을 따라 너저무한 낙타의 해골들이 하얗게 바래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저거죠? 죽음의 사막의 그 엄청난 황량함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러한 열기 이런 것들 그죠?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제 몸도 끌고 갈 수 없었던 대상들이 버리고 간 낙타 이제 그죠? 이렇게 자기 몸도 가느기 힘들어 가지고 이제 낙타를 포기하고 호를 단신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벗어나요 그죠? 극한의 환경입니다 처음에는 파리 때 뒤덮여 지긋지긋한 악취를 퍼뜨리며 썩고 있던 낙타들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사막의 찬란함과 대비되는 지금 사막의 엄청난 폭력성 이런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왔다 벌레들의 날카로운 울음 소리가 전부인 노래가 이야기해주던 밤들 굉장히 밤에 이제 뭐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는 모습 이런 것들 아주 고독하면서도 그죠? 고독하면서도 황량하면서도 척박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어떤 그런 여러가지 대조되는 모습들에 찬란하면서도 척박한 것 이 두가지 극단적인 양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막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아까 전에 화려하고 찬란한 면모도 있구요 찬란한 면모도 있지만 그 안에 그것과 대조되는 날카로운 척박함 척박함 날카로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중한 존재가 되는거다 앙드레치드에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사막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알파가 무성하고 구렁이 득실거리는 사막 알파는 여기서 알파라는건 저기 풀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넘실거리는 풀벌판 돌의 사막 불모, 불모지대 풀 한 폭이 없는 지대 편암들이 반짝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 보시면 굉장히 바위산들이 많았었죠 기랍잡이 벌레들이 난다 불풀들이 마르고 있다 모든 것이 햇볕에 달아 타닥거리고 있다 진흙의 사막 진흙의 사막이란 풍경도 있습니다 약간의 물만 흘러도 여기서는 모든 것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비가 오면 곧 모든 것이 푸르러진다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프리카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런데 어디였지 콩고였나 콩고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그 근처에 오카방고라는 델타 지역이 있다고 하죠 델타 오카방고 델타 콩고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카방고라는 곳이 보니까 평소에 건기 때는 바싹 말라 있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갑자기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간헐천이라고 간헐천이 아니라 간헐천이 아니라 권천이라고 하나요 그 그 이렇게 우기 때에만 잠깐 생기는 그런 강으로 물고기들 막 메기 떼들이 막 멀려오고 막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서 진짜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나 물 이런 거는 생명체의 생명체가 나타나는 징표들이죠 너무나 말라버린 땅이 웃음을 잊어버린 듯하지만 거기서는 풀들이 다른 곳보다 더 부드럽고 더 향기로워 보인다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씨를 맺기도 전에 태양이 태양이 태양에 시들어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 사막이니까요 극단적인 환경이니까 태양이 엄청난 태양이 굉장히 뜨겁게 빛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말려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곳의 풀은 더욱 서둘러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뿌린다 잠깐 동안에 생식을 해야되니까요 조건이 좋을 때 물이 좀 있을 때 그쵸? 사랑은 너무나도 바쁜 것일 수밖에 없다 생식들 생식을 해야되는 순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렇게 느껴지겠죠 해양이 다시 나타나면 땅은 터지고 부스러지고 부스러지고 갈라 터지는 거죠 사방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무참하게 갈라진 땅 우리 가물 때 땅이 갈라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비가 내리면 물은 모두 계곡으로 세워나간다 진짜 사막 이래서 사막이 되는 거겠죠 물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쵸? 아유 진짜 그 다음에 조롱당한 땅 마치 태양의 때 조롱당한 땅 그 다음에 몰아이가 많으니까 물을 붙잡아 둘 힘이 없는 땅 땅 아 참 이런 표현 좋지 않습니까 물을 붙잡아도 심 절망적으로 고갈에 시달리는 땅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이죠 모래의 사막 바다의 물결처럼 넘실되는 모래 여러분 모래의 폭풍 불면은 또 눈에 그냥 눈뿐만이 아니라 그냥 호흡도 하지 못해가지고 그 터번으로 머리를 싸매고 그쵸? 입과 코를 막아야되죠 그 다음에 끊임 끊임없이 예 자리를 바꾸는 모래 언덕들 여러분 사구 사구들 사구들이 바람이 불면은 이제 모양이 다 달라지죠 예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는 경사는 원만하지만 또 반대쪽은 이렇게 급격하게 되어있죠 피라미드 같은 모래 언덕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대상들을 인도해준다 이 대상은 상인들이죠 상인들을 인도해주 그 방향을 방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방향을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모래 언덕이 형성되니까요 어느 모래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평선 저 끝에 다른 언덕 꼭대기가 보입니다 야 진짜 끊임없는 모래 언덕의 모습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만약에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바람이 바람이 굴면 대상은 행진을 멈춘다 그렇죠 왜냐면 이 모래 폭풍 때문에 아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거죠 낙타 오리꾼들은 낙타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가린다 여러분 지금 몸을 가릴 수 있는게 낙타 밑에 밖에 없는거에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죠 거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진흥의 사막 모래의 사막 모래의 사막 지금 계속 모래의 사막을 또 얘기합니다 거부된 생명 여러분 여기서는 생명이체가 살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꿈틀대는 바람과 더위밖에 없다 모래는 그늘 속에서 비로드처럼 부드러워 진다 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하지만 그늘 속에서는 이제 모래가 식으면 비로드처럼 정말 고운 모래 이겠죠 예 저녁에는 불에 타오르고 물 불에 타오르고 아침에는 재와 같아진다 모래 언덕과 언덕 사이엔 온통 하얀 골짜기들이 이 골짜기들이 다 모래죠 모래 우리는 그것을 말을 타고 지나가고 했다 지나가고 나면 모래가 우리의 발자국을 덮어버렸다 덮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존재가 그렇죠 모래가 우리의 발자국을 덮어버렸다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가 거부당하는 거 존재가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부당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징이 그리고 우리의 발자국을 덮어버렸다 이거는 과거가 소멸된다는 거죠 앙드레지드가 사막을 이렇게 척박한 사막을 척박한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습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곳이고 그런 극한적인 곳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사막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피곤해 새 피곤해 새로이 모래 언덕이 나타날 때마다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그렇죠 지치고 수분 부족과 함께 진짜 환영이 환상이 보이고 막 진짜 일사병에다가 아이고 모래의 사막이여 나는 너를 열렬히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을 아 너의 가장 작은 모래알일 지라도 그만의 자리에서 우주 전체를 이야기해 주 주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가장 작은 모래알일지라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시가 있었잖아요 모래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고 모래 하나 속에서 우주를 본다 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시가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시죠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런 시를 썼는데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모래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우주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래알이 있으려면 그 안에 모래알은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 수많은 양의 원자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쵸 그 원자는 무슨 뭐 뭐 대부분 실리콘으로 돼 있겠죠 뭐 실리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결정 결정상태로 돼 있을 거 아니니까 뭐 뭐 여러가지 물질들이 그쵸 근데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 원자가 탄생하려면 우주에 빅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빅뱅 그쵸 빅뱅이라고 하는 제일 원인이 없으면 빅뱅이라고 하는 건 우주가 우주의 시초이죠 그쵸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 그 하나의 모래알일지라도 그쵸 뭔 우주를 증거해주고 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봐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지여 너는 그 무슨 삶을 추억하는 것인가 그 무슨 사랑에서 생겨난 생겨난 삶인가 삶인가 먼지는 우리가 저를 찬양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여기서 이 먼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먼지 먼지는 우리가 저를 찬양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는요 이게 바로 지상의 양식에 핵심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네 지상의 양식에서 먼지는요 한마디로 지상에 가장 보잘것 없는 것들이잖아요 지상의 가장 보잘것 없는 것인데 모래도 그렇구요 그런데 이 지상에 가장 보잘것 없는 것이 이것보다 천상에 가장 보잘것 없는 것이 천상의 그 추상적 신 있잖아요 추상적 신 그냥 뭐 어떤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낸 그 신 그쵸 그 추상적인 신 이거보다 그쵸 자연상태에 가장 보잘것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무신론자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뭐 당연히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지금은 어렵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참 파격적인 주장 이기도 했고 그쵸 자 또 내 넋시여 모래 위에서 너는 무엇을 보았는가 여러분 내 넋시라고 하는거는 그쵸 여기 우리 친구들 우리 독자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뼈들 빈 조가비들 여러분 빈 조가비가 있다는건 옛날에 해안이었다는 거죠 염수호도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바다가 지각변동으로 올라와서 지금 산이 된거거든요 사막이 되고 그쵸 유전이죠 유전 유전을 본거죠 유전 여기서 유전을 봤다는게 뭐냐면 만물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거죠 만물 유전 만물 그쵸 이 세상에 모든 우주 삼라만상에 만물은 그쵸 유전 흐를 유자에다가 바뀔 전자 바뀔 전자 해가지고 그쵸 여기서 만물은 다 변화한다 이런거 그쵸 이런 사상을 지금 다시 설파하고 있습니다 빈 조가비들 어느날 아침 태양을 가리 태양을 가리 가리워 가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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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수 있을 만큼 높직한 모래 언덕 기슬 개 당도 하 하였다 그 모래 언덕 아마 그 아래쪽에서 자는거겠 아래쪽에서 쉬는거겠죠 허리는 그곳에 앉았다 그늘은 거의 서늘한 정도였고 골풀들이 가느다랗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밤에 대하여 밤에 대하여 무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느린 항해와도 같다 아무래도 모래 사막에 모래물결 항해하는 시간의 느린 항해 바다의 물결도 사막만큼 풀어지는 못한다 사막은 하늘보다도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 달빛이 비치는데 사막에 모래에 들어있는 석영 석영 모래에 석영 입자 같은 것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 반짝거리는 느낌이 드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 아 이런거 보면은 정말 사막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진짜 별 하나 하나가 저마다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던 그러한 밤을 나는 알고 있다 야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별 하나하나가 저마다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던 그러한 밤 정말로 순결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느낌 사막에 아무것도 없을거 아닙니까 근처에 자연과 자신과 하늘과 별과 네 야 그러한 곳에서 정말 어떤 인공물도 없는 진짜 그러한 곳에서 정말 우주를 느낄 수 있고 자연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우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겠죠 네 아 진짜 이거 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생택취베리 같은 사람도 그죠 어린 왕자의 배경이 그 사막인인 것도 그죠 그런 집중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참 좋은 배경인 것 같아요 그쵸? 고립되어 있는 곳이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내일 또 43번째 시간에 또 다른 또 다음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구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 해석으로 여러분께서 주체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해석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구요 예 여러분께서 예 이 책은요 평생 곁에 두고 읽으실 수 있을만한 그리고 항상 다시 꺼내보고 다시 꺼내보면 새로운 의미가 나오는 그런 보물같은 책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구입하셔도 절대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음사판으로 저는 지금 어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구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